워킹데드2 에피소드1 시작하기 원에 있었던 일들이 쭉 지나가면서 그림이 나오네요 시즌1 거를 불러와서 할까요? 반영을 해야 재밌겠지? 근데 뭐 크게 바뀔까? 원에 있던 애들 거의 다 죽었잖아 그래 뭔 변화가 있겠니? 찾았대 이어갈 저장 슬롯을 골라주세요 없는데? 저장.. 저장 슬롯이 어딨어? 확인 에? 있다 완료됨 지난 이야기 리야 리 클레멘과 만나는 장면이잖아 으아아아 아, 저 할아버지 이제 세상이 일어났어 리... 그 나쁜 사람은 죽었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멀리 하신 게 그들은 사베니de 약 1의 곳 이곳에 사람들에게만 남운 곳이 남은 곳이 самых 누군이잖아 그집이잖아 저의 엄마인과 아빠인 곳에 있는 곳이니깐 너와 함께하는 게 없을 것 같다. 너와 함께하는 게 없을 것 같다. 으악! 으악! 왠 또라이가 나타났다. 한팔로 죽였어. 리이, 내 아버지를 봤어. 이리와, 슬피. 너와 함께 죽여야 해, 언니. 리이, 안 돼. 아니, 크리스탈. 그리스도 없지, 크리스탈. 이미드랑 크리스탈을 철어즈라고 했었는데 시즌1의 엔딩에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안 나와서. 릴은 쏘라곤 했어요. 릴은 너무 놀랬다. 다음 מי 세트 게임 어미사 왜냐면... 자, 크리스타. 오미디랑 뭐지? 우린 우리 애기 오미디를 불러요. 한 분은 충분히 불러요. 클레멘타인, 여기 좀 도와주세요. 오미디랑은. 이제, 오미디랑은. 아니요. 나는 그릇으로 불러요. 그릇으로 불러요. 그릇으로 불러요. 그릇으로 불러요. 하지만 그릇으로 불러요. 그릇으로 불러요. 그릇으로 불러요. 그릇에 아는 제녀비브라 그릇으로 불러요, 클레멘. 아, 여자는 집으로 구입해, 클램. 아, 저 안에서 도착할까? 저는 안 될 것 같지 않죠. 그냥 조심히 계세요, 그리고 주의가 보고 계세요. 바로 옆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클램 원래 흑인이었나? 헬로우? 화장실 안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인터페이스가 시즌 워낙 아니 시즌 워낙은 좀 다르네요 또 불쑥 튀어나오는건 아니겠지 로스 어 이제 총을 한손에 들고 다녀 무서운 꼬맹이가 됐어 아무것도 없다 시..무시..물이 나오려나? 지금까지 물 다 안나왔었는데 워킹데드 시즌2 에피소드1 방금 시작했어요 씻자 씻자 나올 리가 없지 이야 헐 씨 꼭 이렇게 뭔가 이..사단이나.. 어디서 어디로 흘렀었지? 이쪽으로 흘렀었나? 아니었네 가운데 칸 아닌데요? 첫번지 아닐까? 뭐야 어디로 들어간거야? 아 많이도 골라왔네.. 어?뭐? 어이..어? 처음 보는사람 들어왔다 어어? 응? 숨죽혀 조용히있어 조용히 있어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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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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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제 총이예요 그건 제 총이예요 이제 뛰어 그건 제 총이예요 그건 제 총이예요 지금 제 총이예요 다시 보내줘요 왜 그래 여기서 뛰어 여기가 좀비같이 생겼어 야 아니 바깥에 오미드는 망 봐줬어야 되는거 아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봐봐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야?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지? 내가 진짜로 또 다른 게 있었나요? 그거야 왜 이렇게 말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 옷을 줘 아니 너 어디에 얻었지? 내가 너의 질문을 물어봤어 내가... 누구를 죽였어 너? 죽였어? 그냥 내 말해 그냥 줄걸 그랬나 정신, 정신, 정신 이거 다 봤어 젠장, 젠장, 더 젠장 왜? 라고 하지 않나 무슨 일을 못해 그의 마지막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가져다 아니, 그들은 여러가지 좋은 일을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통해 너는 nothing을 못해 너는 그냥 작은 사람 너는 작은 사람 너는 작은 사람 너는 좀 죽을 거야 총 없어? 아 쟤 허당이라 믿을 수가 없어 헐 헐 헐 내가 안τού. 나 안 dúdonald 내가 안 dat 흐뭇 흐뭇 나 듣지BLE? 아 아니 물통 하나 흘렸을 뿐인데 사람이 둘이나 죽었어 하아이구 아 이게 오프닝이었다니 와 물통 하나 흘렸다가 사람이 둘이 죽어 어? 16개월 후? 애기 낳았겠다 그러면 오미도 없이 애를 낳은거야? 낳았나? 혹시 버리고 간건 아니겠지? 어 같이 있구나 아 크리스타 얘기해 애기 어디 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봐봐, 이것은 미쳤다. 산이 너무 깨끗한 것 같아. 불가가 더 나은 것 같아. 괜찮아요, 기다릴게. 좀 큰 것 같아.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또 다른 것 같아. 오미드가 말한 것 같아. 오미드가 말한 것 같아. 저는 잠시만요. 이것이 나쁘지 않나? 월링턴에 들어갈 때. 그럼요. 콜링턴? 볼링턴에 가기를 했나 보다. 굶지마네, 완전. 돈스타브요. 여기가 더 위험한 건가요? 여기가 더 위험한 건가요? 여기가 더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우리는 북쪽으로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웰릉슨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best of all we can try 우리는 best of all we can try 하... 내가 더 wood look for more wood 너 그냥 불을 켜고 이거 뭐지 토끼인가? 토끼 지금 큰데? 그럴수도 있겠네요 아.. 리 아저씨 라이터 어딨어 이거 아빠하고 엄마 그린거였나? 여기다 라이터 나비 그려져있네 어 불 꺼졌어 어 야 큰일났다 어떡하냐 어떻게 하라고 아 이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야되니 또? 아 야 풀풀 어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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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태우자 그림 그림 리 사진은 차마 못 태우겠고 그림 한장에 불이 저렇게 세져 흐 뭐야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누가 있다 주변에 누가 있어 싸우는 소리 같은데 근데, 혹시 크리스타 잘못된 거 아니? 워, 크리스타다. 어떻게 해? 이 새끼들 뭐야? 남자새끼들 여자만 보면 아... 아, 저거. 여기가 빠져. 내가 빠져서 죽을냐. 자, 그니까, 여자만. 자,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여기가 빠져. 아, 아, 아. 우아, 이거 우아. 방금 방금. 자자자자자. 보면 찌르께요. 빼빼빼. 찌른다. 아앜 아앜 저기 으아아아앜 어디와드 coming 어디어드 어디어드 뒷 Walk 여기 뒷밀 가기 벽을 잡히네 어어 잡아 잡아 좀비 왔다 좀비 오빠 좀비 오빠 좀비 오빠 왜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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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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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굳굳굳굳굳굳굳 안 나가 굳이 강아 오오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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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위만 바르세요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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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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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와... 와 시즌1하고는 이게... 시즌1은 거의 그냥 관전 모드였는데 Q하고 이만 눌러면 됐는데 이거는... 오우 긴박긴박한데? 혹시나 몰라서 화살표 방향대로 마우스를 눌렀더니 안가더라구요 키보드 눌렀더니 되네 오우 춥겠다 저체물증 걸렸겠다 헬로우? 많이 컸다 그 조그맣던 애가 아홉살짜리가 10살 된건가? 첸이네 또 볼거 없나? 이동 어 이거 타라는 얘기... 이거 자꾸 올라가라는 얘긴가? 아이구야 올라... 어 올라가네? 이야... 운동심이 진짜 좋네 저거 뭐지? 죽은 워커? 죽은거 맞아? 또 간제 막 달려드는거 아냐? 우와... 시즌1하고는 확실히 다르네 스케일이 커졌네 쓰러지나면 볼 필요 없지 뭐 구덤 뭐야 그냥 본거야 말그대로? 그냥 다 보는거였어? 주머니에도 뭐 뒤져보지 뭐 나올지 모르잖아 뭐 확실히 그래픽도 그렇고 되게 디테일해졌어 아 뭐 야생동물? 어 이건 한 그릇 안됐네? 원에서는 한 그릇 되게 자세하게 돼있었는데 원에서는 한 그릇 되게 자세하게 돼있었는데 워 워 워 어 뭐 또 온다 아 아깝다 아아 아 놀래라 아 생각지도 못한게 나고 어 좀비인가 보다 늑배? 뭐야 어 어떡해 어 어 주인은 어딨니? 어 어 어 어 좀비게 아니야? 살아있는게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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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가야해? 야! 걔 버려! 뭘 친한 척을 해! 헐. 아니 걔 따라갔다 뭔 일을 당할라고. 뭐야? 친구 됐어? 됐어? 헬로우? 헬로우? 꽤 빠져버렸어. 근데, 너는 잘 모르겠어. 이 개와 여행을 다니게 생겼구만. 이 똥개 녀석. 여기가 미국이니까 다행이지. 넌 한국 같았으면 벌써 밥 됐다. 쓰레기통에 뭐가 있을 수는 없을 테군. 승합차에 뭐 있나? 다 녹슬었는데 뭐가 있을까? 아, 걔 주인 사진이구만. 아, 그래서 걔가 이 주변에 있었구나. 친절한 게임. 뭐하나 클릭하면 장황하게 설명해주죠. 상자에 뭐 있나 보자. 장난감이다. 그치. 아무리 네가 아홉살이라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먹을 거 말고 다른 게 보이겠니? 텐트를 먼저... 아, 텐트 봤다가 뭐 또 튀어나갈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자. 아, 이거 저 텐트였어. 나 찬 줄 알았네. 아, 이거 저 텐트였어. 나 찬 줄 알았네. 가진 사람이 여기 계신 건가? 여기 계신 건가? 나 알아요. 나 알아봐. 문제는 다시 기다려야겠어. 봄반. 가자아. 봄반? 야, 개라도 잡아먹자. 헤이, 뭐하나 플레이? 뭐하나 플레이 캣츠?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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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짓 하네. 아, 이 게임은 오지랖 부리면 죽는 게임이었어. 시즌 원해도 그랬다고. 야, 이태키여! 아, 이 개새끼, 그래도 뭘 먹었나 보다 그래. 디리븐 있다. 디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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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다른 거 없나? 뭐 그래. 헤이, 보이. 뭐지, 뭐지? 쉿. 우리 조금만 있어야 돼. 저거 봐, 이 개새끼 이거. 개하고 대화도 돼? 으악! 그치, 잘라내도 안그랬지. 자기를 묶었어. 주인 아닐까? 우리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모르지만. 모두가 모르지만. 그냥 묶고 있는 거 맞아? 렉! 해! 살리려고, 여길 베어내려고 했다가. 준비가 된 거겠지. 그치, 그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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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 나온다. 뭐, 막 나오는 거 아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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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꼭. 아이템들이 숨어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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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드백. 오케이. 흠. 흠. 한밤. 한 대 더 차이 갔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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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우 주인인 것 같은데 우리의 위치에 숨겨야 돼 아직 꽤 깜짝이야 우리의 음식을 찾았다 우리의 음식을 없지, 알겠어? 응? 아이스박스 통조림 같은게 있으면 먹어야겠다 맥주라든가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 냄새가 정말 피겨져 썩었어? 개줘 썩은건 개주고 그 개를 잡아먹는거야 구멍났어 다 봤는데 쓰레기통 안 봤나 할까? 드루워서 찝찝하긴 한가 보다 우와 야 조심해 바닥에다 놓고 잘해 이런것도 탈줄 아네 클램이 많이 컸네 뭐야 콕인가 보다 아아 어떡하지 여부냐? 여부냐 넌 좀 배고파 아아 죽까? 오이 깜짝이야 시베텔 아아 오이 깜짝이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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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놈은 통수 게임 이거 이젠 사람이 하다 하다 사람이 이제 아니고 개가 통수를 치네 죽어 이 개새끼야 자 오늘 저녁은 해결됐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물었는데 뭐가 미안해 아 어떻게 개한테 물리는 살점 다 뜯겨나가는데 아 아프겠다 항상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더라 처음에는 같이 여행을 하게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광경병걸리는거 아냐 땅콩은 어떻게 했어 먹었어 길도 없어 길도 잊어버렸어 어른도 없고 이제 어떡하냐 아 서럽겠다 어 정신 잃으면 안 돼 어 좀비되는거 아냐 헐 아닌데 얘가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어 야 저쪽 가면 개있어 개먹어 가서 야 저기 개있어 달리세요 어디로 어 어 어 어 어 고고 개에서 안가 개에서 안가 어! 아 몇가지 짤림살 깜짝 놀랬네 감사합니다 로빈우드 로빈우드와 아서다 와 정신 1도 있어